전 일정 주말에 가셔도 4월 5월 극성수기에 가셔도 398000원으로 베트남을 가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398000원부터가 아니라 여기 저 부터 이거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5월에 떠나든 6월에 떠나든 4월에 떠나든 무조건 398000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삼색 매력입니다. 베트남의 천년 고도를 자랑하는 하노이 당연히 여기 가보셔야죠. 그리고요. 세계 문화유산 세계 7대 경관 중 하나라고 하는 하롱베이도 당연히 가보십니다. 그리고 아주 신성한 자연 절경이자 로컬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은 곳이죠. 엔트까지 이렇게 세 곳을 다 둘러볼 수 있는 삼색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실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전 일정 프리미엄 일정으로 짜져 있고 실속 국적으로 왕복으로 직항해서 가시니까 조금 더 컨디션 좋게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또 묶는 곳이 중요하잖아요. 전 일정 특급 호텔에서 숙박까지 하십니다. 39만 8천 원인데요. 항공의 특급 호텔에 여기에 6대 특식이 포함됩니다. 배 위에서 선상식으로요. 절경 감상하시면서 배 위에서 식사하시고 쌀국수 드시고 옌트식 만두전골의 제육정식 삼겹살 특급 호텔 조식까지 여러분이 베트남 하면 여행 대결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베트남 현직 음식들 굉장히 맛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아요. 어제 저 TV에서 봤어요. 갔더니 음식이 안 맞더라 이런 말씀 정말 안 하시고 배불리 맛있게 드시고 오실 수 있는 식사 준비되어 있고 이것마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39만 8천 원에 하룽베이를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유람선에 탑승하셔서 가까이서 보시는 거고요. 맥궁동굴은 사실 옵션으로 선택관광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포함이 돼 있어요. 옌트 국립공원 걸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케이블카도 탑승해 보시고 하노이 시내 관광하셔야죠. 스트릿카로 돌아다니시니까 되게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상 인형극 관람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도 30불 상당입니다. 전신 마사지 1시간 체험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돈 돈 돈 돈 돈 이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39만 8천 원에 그리고 방송에서만 또 결제하시는 분들은 전신 마사지 1시간이 2시간짜리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과일 바구니까지 또 제공이 됩니다. 이것도 20불 상당이에요. 오늘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39만 8천 원에 가실 수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각종 단체 여행이라든지 등산회, 상학회, 개모임 강력 추천해 드릴게요.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15분 이상 모으시면 우리끼리만의 여행 단독 가이드와 단독 기사까지 제공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약 남겨두셔도요. 해피콜이 다시 한 번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거 다 여쭤보시고요. 취소 변경 다 가능합니다. 방송에서만 오늘 이 기저가 4일, 5일 4일 상품도 5일 상품도 39만 8천 원 동일 요금 주말에 떠나셔도 39만 8천 원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39만 8천 원 여러분 가장 낮은 금액 이거 보고 들어가셨다가요. 나중에 내가 가고자 하는 날은 비싸요. 이게 아니라 39만 8천 원 동일 요금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날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6월까지 일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해안 남겨두십시오. 아쉬운 129 129 129 129 129 139 129 139 139